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안선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지인의 오후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선희 작가님은 2004년 문학 21로 시에 등단했습니다. 시인이며 소설가, 작사가로 활동합니다. 저서로는 둥지에 머무는 햇살, 사랑의 기대다, 사랑이 스미다가 있으며 가곡집, 시를 노래하다가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날이 밝았다. 사실 깨어있은지는 서너 시간 되었다. 어둠 속에서 지척이다가 아침을 맞았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기지개를 켜면서 거실로 나갔다. 여보세요? 지인이니?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엄마는? 황금같은 토요일 식전 대바람부터 불쑥 전화해서 나도로 무슨 일 있냐니? 엄마야말로 무슨 일이야? 유진은 삐간을 찌푸리며 벽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일곱시였다. 일부러 하품을 터뜨리면서 붕괴지는 발음으로 짜증을 냈다. 사실 무슨 말을 할지 뻔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벌써 두 달째 주말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맞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용권 있으면 말해 뜸 들이지 말고 딸의 강경한 반응에 기가 돌린 듯 수확이 넘어 살짝 긴장한 빛이 감돌았지만 엄마는 이내 확고한 의지를 담아 말을 뱉어냈다. 너 오늘은 절대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그 일전에 말한 사람 있지? 백이준 그 사람 좀 만나봐. 네가 이번에도 싫다고 하면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은 재빨리 대답했다. 빼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더는 주말에 단잠을 빼앗길 수가 없었다. 한 번 만나고 차버리는 거다. 그리고 엄마 탓을 하면 된다. 다시는 맞선을 주선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알았어. 약속 장소랑 시간은 내가 잡으면 되는 거지? 1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격앙된 목소리가 들렀다. 얘, 너 진심이니? 웬일이니? 이렇게 순순히 엄마 말을 다 듣고 에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엄마는 좋아서 죽겠다는 듯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래, 계속 피할 수 없어. 만나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야. 유진은 지쳤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접고는 세면대를 향해 걸어갔다. 커피숍에 들어섰을 때 한눈에 백이준을 알아보았다. 마침 다른 테이블은 커플로 채워진 데다가 홀로 앉아 출입구 쪽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표정을 하는 게 영락없었다.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유진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준 씨죠? 제가 좀 늦었네요. 아, 유진 씨. 예상과는 좀 다르신데요? 어머니께 꽤 도도한 아가씨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하하하. 유진은 첫 번째 대화에서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이 남자 뭐야. 살짝 기선을 빼앗긴 느낌이 들었다. 애초에 자신이 분위기를 추도해서 깨끗이 끝낼 심산이었는데 말이다. 아직 식사 전이실 텐데 커피보다는 점심부터 먹을까요?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유진도 따라 일어났다. 마침 주문을 받으러 온 점원에게는 예의바르게 나중에 다시 오겠노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뭔가 격식 있는 자유품방함이 느껴지는 호남이라는 게 기준의 첫인상이었다. 저 앞에 골목길로 빠지면 제가 예전에 잘 가던 음식점이 나와요. 무겁지 않은 메뉴에 간단한 술과 안주도 있지요. 기준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몇 미터 앞에 나타난 아모르라는 레스토랑으로 유진을 이끌었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스테이크와 와인도 괜찮고 칵테일, 소주, 분식류도 있더군요. 배고프세요? 아니요. 사실 아점을 먹고 나와서요. 아점이라면 아침 겸 점심을 드셨네요. 저도 휴일이라 아침을 느긋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긴 양보다 지린 집이라서 배부를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음, 우리 둘 다 적당히 위가 차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시지와 맥주 어때요? 여기 흑맥주가 맛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흑맥주 좋아해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이었다. 대답을 마치고 나자 시원한 맥주가 간절히 먹고 싶어졌다.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지만 기준과의 만남은 소소한 행복감을 맛보게 해주었다. 리스토랑을 나와서 강변을 거닐면서 도란도란 나눈 대화도 즐거웠다. 두 사람은 몇 번 만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개인 시간 함께 머물렀다가 밤 10시가 되어서야 헤어졌다. 현관문에 들어서며 거실 등불을 켰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제야 받는구나. 둘이 여태 같이 있었던 거야?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엄마의 질문에 유진의 입가에 커다랗게 비소가 떠올랐다. 당연히 둘이 있다가 헤어졌지. 사람 괜찮지? 무엇 하나 꼴리는 데가 없는 사람이더라. 엄마가 그 집안을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무엇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 너랑도 잘 맞는다니. 아휴, 잘 됐다. 이제부터는 너한테 달렸어. 엄마는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알았지? 응,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얼른 자. 그래, 피곤하겠다. 너도 얼른 자. 허허허. 엄마는 기분 좋은 듯 한참을 웃더니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옷을 갈아입고 씻고 난 다음 휴대폰 액정을 눈여겨봤다.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 기준에게 즐거웠다는 문자라도 남길까 하다가 그만두고 불을 껐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유진은 성당에 갈까 말까 망설였다. 벌써 한 달째 이런저런 핑계로 미사에 빠졌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던 유진은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 몸 담았을 정도로 신앙에 푹 빠져 살았다. 그러다가 서른 살 여행지에서 천지교 미사에 참여했고 그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된 유진은 교회를 떠나 성당에서 다시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성당의 거룩한 분위기가 열정을 북돋아 주진 못했다. 신앙심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지만 성당으로 향하는 발길은 뜸해졌다. 기준은 저녁 4시가 되어서야 문자를 했다. 뭐 해요? 잠깐 볼까요? 유진은 네 어디서요? 라는 답장을 쓰고 있는데 기준의 다음 문자가 먼저 도착했다. 그쪽으로 갈게요 지금. 어젯밤 기준은 택시로 유진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자기 집으로 갔었다. 유진은 기다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는 화장대로 가서 몇 개 화장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분 뒤에 기준이 도착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의 문자가 도착했다. 나와요 집 앞. 유진은 기준의 문자를 보는 순간 깊이 잠들었던 연의 세포가 부수수 깨어나는 쾌감을 느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와 흥얼거리며 날듯이 가뿐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 앞에 기준이 서 있었다. 기준씨 어제 잘 들어갔어요? 덕분에 저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힐끗 바라본 기준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있었기 때문이다. 기준은 유진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짧게 미소짓더니 앞장서서 걸었다. 유앞에 산책로가 있던데 그리로 걸을까요? 아, 글린 공원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와요. 유진은 종종 걸음으로 기준의 옆으로 다가가 따란히 걸었다. 또다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기준씨도 천주교라고 들었는데요. 세례명이 뭐예요? 아, 유진씨도 성당 다니시는구나. 오늘 주일인데 미사는 참석하셨어요? 네, 11시 교중미사에. 유진씨는 세례명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기준씨는요? 기준의 입술에 묘한 미소가 떠오르더니 이내 가라앉았다. 마리아, 성모님이시네요. 저는 요셉. 생일이 성요셉 축일이거든요. 유진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성가정을 이루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 만난 지 고작 하루 지났지만 기준에게는 좋은 배우자의 느낌이 있었다. 다시 바라본 기준의 옆얼굴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도 묵묵히 곁에 있어준 요셉 성인처럼 틈직했다. 유진은 평소에 자기답지 않게 어린애처럼 들뜨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한 손으로 지그시 심장을 눌렀다. 기준은 그만큼 남다른 매력의 소유자였다. 기준이 길 건너 카페를 왼손 검지로 가리키며 물었다. 하얀 벽에는 허미아라고 새겨져 있었다. 저 카페 가봤어요? 허미아? 이 동네 살면서 저기 카페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퇴근하면 한밤중이라 낮에는 주로 직장 근처의 카페만 이용하니까요. 허미아, 처음 봐요.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마침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둘은 나란히 건너갔다. 허미아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기준이 카페에 들어서자 혼자 원두를 갈던 30대 여사장이 방끗 웃으며 기준에게 아는 채를 했다. 어? 기준 씨한테 인사를? 처음 오는 곳이 아닌가 보네. 유진은 어리둥절했다. 동네 주민인 자기보다 이곳을 더 잘 아는 기준이 신기하기도 했다. 기준은 유진에게 자리를 권하더니 카페 사장을 향해 말했다. 이리로 와요. 여사장은 커피잔을 허공에 든 채 대답했다. 커피 괜찮으세요? 차 가지고 갈게요. 유진 씨, 커피 드시죠? 그래요. 세 잔 가지고 와요. 유진은 머슥한 표정으로 기준을 바라보면서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을 느꼈다. 이 두 사람 뭔가 있어. 기준 씨가 나한테 뭔가를 고백하려는 참이야. 뭐지? 이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군. 사장은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망설임 없이 기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니, 이럴 수가. 그녀의 한쪽 눈동자가 없었다. 유진은 당황한 빛을 숨기지 못하고 짧은 단식을 뱉어냈다. 저는 허미아라고 합니다. 카페 상어와 같지요. 유진은 미아를 빤히 바라보던 눈길을 재빨리 거두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저는 진유진이에요. 기준 씨와는 어떤? 유진 씨, 미아는 나와 대학 동창이에요. 유진은 이 대답에 자신이 곤란한 저지를 모면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창이라면 나이도 동갑이겠네. 우리 동네를 방문한 김에 동창이 운영하는 카페에 데려와서 나를 소개하려는 의도였구나. 하지만 기준의 다음 말은 유진의 길을 의심케 했다. 유진 씨,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고 약속해 줘요. 유진은 기준의 눈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염원을 읽고 침을 꿇어 삼켰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는 듯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기준과 미아는 재촉하는 기색도 없이 잠잠히 유진을 바라보았다. 뭔가 끝까지 듣기 힘든 황당한 얘기인가 보네요. 제가 굳이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좋아요. 전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니까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세요. 끝까지 들어보죠. 유진은 당차게 말했지만 커피잔을 잡은 오른손이 심하게 떨려왔다. 앤 손으로 떨리는 오른손을 잡으며 두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다. 향끝한 커피향이 코를 적시며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커피 맛이 참 좋네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까요? 기준은 애처로운 눈길로 미아를 지그시 보더니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아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10년 동안 사랑한 사이예요. 유진 씨의 세려명이 마리아라고 했지요. 미아는 베로니카예요. 우리는 한 성당에서 미사도 같이 보고 세례도 같은 날 받았지요. 대학 시절 내내 같이 공부하고 일상과 신앙을 공유하는 더없이 좋은 친구였어요. 우리가 사귀는 걸 양가 부모님도 아셨고 두 집 모두 결혼까지 무난하게 하리라고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 암묵적인 약속이 깨어진 건 미아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직후였어요. 여기까지 말을 마친 기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잠시 후 그의 말이 다시 이어졌다. 미아는 연기를 전공해서 대학로에서 뮤지컬도 하고 제법 잘 나가는 연기자였기에 팬도 많았어요. 학창 시절부터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인기가 높았지요. 그런데 한 친구가 미아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공개적인 학교 커플이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고 미아의 집에까지 무단 침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분리가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미아와 결혼하라는 게시를 받았다는 등 정신나간 소리를 하면서 미아를 납치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구속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번번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미아가 한쪽 눈과 한쪽 다리를 잃게 되기까지. 유진은 입을 떡 벌리고 미아를 쳐다보았다. 어쩜... 눈과 다리까지... 그래요. 보시다시피 저는 한쪽 눈이 없어요. 제 한쪽 다리는 의족이랍니다. 미아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남은 한쪽 눈이 물길을 버금고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허미아를 낳은 유진은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다가 글린 공원 쪽으로 올라갔다. 공원 옆에 유진이 다니는 성당이 있었다. 미사가 끝난 뒤라 성당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유진은 항상 앉는 구석자리에 몸을 움츠리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오 주님 제가 하려는 행동을 판단하지 마시고 가엾은 그 두 사람을 도와주소서. 그로부터 여섯 달로 유진은 허미아의 테이블에서 사장인 미아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즐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담소를 나눴다. 갑자기 미아가 정색하더니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 씨 이 카페 운영해 볼 생각 있어요? 언니 한국을 떠나기 전에 카페를 정리하는군요. 사실 직장을 뛰쳐나오고 싶어 미칠 지경이긴 하지만 이렇게 멋진 카페를 인수하기엔 자금이 부족해요. 대기업도 아니고 개인 회사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요. 미아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는 우리한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유진 씨가 허미아를 운영해 준다면 이곳을 떠나는 내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언니 그런 소리 말아요.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펄쩍 뛰는 유진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는 미아는 행복해 보였다. 그때 기준이 허미아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나 깨가 쏟아지나 본데 응 기준 씨 방금 유진 씨한테 카페를 인수해달라고 부탁했어. 유진은 재빨리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럴 자격이 어딨다고 기준은 미아의 옆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춰 간청했다. 유진 씨 제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떠난 뒤 유진 씨 혼자 받을 비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요. 미아는 카페를 정리하기보다는 유진 씨가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고요. 유진 씨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라도 유진 씨에게 진 빚을 갚아주고 싶어요. 기준의 깊은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유진이 미아를 보았을 때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숨을 들이마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제가 카페를 지킬게요. 언젠가 두 분이 다시 돌아와 이곳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유진이 말을 마치자 기준과 미아는 환호성을 지르며 뛸 듯이 기뻐했다.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유진은 타올로 젖은 머리를 두르고 나와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였다. 오후 5시 비행기지? 여권이랑 신분증이랑 빠뜨린 게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늦지 않게 공항에 나가? 걱정하지 마. 다 챙겨놨으니까. 기준이랑 유럽 여행 잘하고 와. 싸우지 말고. 애들도 참.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면 좋을걸. 왜 굳이 여행부터 한다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엄마. 그 얘긴 끝났잖아. 기준 시 회사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 날짜 잡기가 어렵다니까. 나 이제 나갈 시간이다. 전화 끊어. 엄마. 응. 그래. 잘 다녀와. 가서 도착했다고 연락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유진은 계련하게 입술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다. 공항에는 기준과 미아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불과 반년 전 유진과 처음 만났던 허미아에서의 침울함을 벗고 하늘을 날 것만 같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유진은 기준에게 물었다. 유럽여행 끝나면 어디에 정착할 예정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멀리는 처음 떠나보는 거예요. 미아가 흉터를 없애는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음 가는 곳이 생기면 그곳에 정착할 거예요. 기준은 미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미아도 기준을 미소지으며 쳐다보더니 유진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지었다. 유진씨 잊지 않을게요. 유진은 빙그레 웃으며 미아에게 말했다. 행복하게 사세요. 영원히 사랑하면서. 기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책임지고 약속할게요. 유진씨야말로 어머니 실망이 크실 텐데 괜찮겠어요? 여기 일은 있고 두 분은 미래만 생각하세요. 어서 가세요. 유진은 잡았던 두 손을 놓아주었다. 기준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미아의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기준과 미아가 한국을 떠난 날 유진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퍼미아로 돌아왔다. 이제 여기가 유진의 직장이다. 미아가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지만 회사 생활에 지쳐 카페를 차릴까 고민하던 시점이기도 했다. 여대생 두 명이 카페로 들어서며 커피를 주문했다. 어머 사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동생분이신가요? 네 동생이에요. 언니가 신혼여행을 떠났거든요. 어머 축하드려요. 사장님 좋으시겠다. 유진은 방끝 웃으며 서둘러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 같았다. 이렇게 한여름밤의 꿈 같았다. 아멘